아, 안녕하십니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일정 잠시만 확인할게요. 다음 주 발표자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보자. 다음 페이지, 마이페이지 세미나 그리고 공지에 두들로 갑니다. 자, 두드레 두드레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네. 다음 주는 상화 발표 내 윤상화 학생은 다음 주에 다음 주 한 수요일 아니면 화요일쯤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35분 정도, 30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30분에서 35분 사이로 주시면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 놈을 혹시 모르니 스샷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겠다. 스샷 자, 오늘 수업은 또 외부의 저 아는 후배의 발표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물학에는 생물학에는 다양한 토픽들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실험들은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실험들은 어떤 유전자를 바꾼다던가 그렇죠? 유전자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유전자를 넣는다던가 유전자를 안 움직이게 한다던가 이런 정말 직접적인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물들이 자연계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있겠죠. 사실 식물의 유전자 혹은 생물의 유전자를 엔지니어링을 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굉장히 유전자의 역할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는데요. 그것을 쓰는 방법이 바로 통계였습니다. 통계. 자 이 유전자의 다양성이 이 식물의 혹은 생물의 표현형 다양성과 얼만큼 관계가 있을 것인가 원인과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요즘은 유전자를 바꾸고 놓고 하지만 그 역시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써는 붙이기 어렵습니다. 왜냐 유전자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으로도 굉장히 드라스틱한 피노타입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피노타입은 표현형의 관계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뭐뭐뭐뭐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유전자가 역할을 해서 정말 저항성이 나온 건지 혹은 이 유전자가의 행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 간접적인 정도가 큰 건지를 알기는 어렵죠.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이 유전자가 살충제를 만들어서 뿌린 건지 혹은 이 유전자는 그냥 세포 벽을 두껍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표현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무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형의 관계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여기 저항성이에요. 혹은 얘는 수량이 많아요. 얘는 키가 커요. 얘는 무거워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사람의 눈에서 관찰된 결과잖아요. 하지만 분자 수준에서 직접적인 결과는 그 표현형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굉장히 멀어. 간접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요? 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험 엔지니어링 이전에는 통계를 이용해서 표현형과 유전자의 관계를 구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QTL 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QTL. 자, 위키피디아 가가지고 Quantitative Trade Locals QTL 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써놨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Quantitative Trade Locals is a region of DNA which is associated with particular phenotype trait which varies in degree and which can be attributed to polygenic effect. 자, 뭐 Polygenic effect 라는 거는 1개 이상의 1개 초과의 유전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환경도 영향을 미치는 표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QTL이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통계를 통해서 그럼 결국 QTL이라는 거는 영역이에요. Region. 이 region이 표현형에 영향을 미쳤겠다. 거기에 유전자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좀 그 QTL의 강도가 강도? 아무튼 표현형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컸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유전자 옆에 있는 QTL이라면 근데 보통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QTL을 파악하기 위한 마커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자, 여러분 마커라는 개념을 잘 아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제네틱 마커라고 한번 검사해 볼까요? 제네틱 마커 제네틱 마커 제네틱 마커 제네틱 마커라는 거는 자, 우리가 크로모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크로모점 이런 거 말고 오예 괜찮네요. 자, 크로모점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 크로모점에 우리가 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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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피지컬 로케이션에 그러면 이 마커가 집단에 따라서 크로모점 21번이 어떻게 다른지를 추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커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왜냐? 왜 달라요? 왜 A 품종과 B 품종은 저 마커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PCR을 했더니 PCR 프로덕트의 길이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랭스 폴리몰피즘 이 있었다.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학부 때 분명히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에틱 마커 이런 걸 찾아보면 폴리몰피즘이라는 게 이런 마커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한 레인에서 내린 요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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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들이 다 뭐다? 어떤 로커스의 마커입니다. 아시겠죠? 그 마커의 프라이머 가지고 PCR에서 봤더니 요런 폴리몰피즘이 나오더라. 좀 좋은 예가 없나?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아이 좀 좋은 게 없네. 논문을 뒤져보면요. 옛날 논문들을 다 보면 이러한 마커의 폴리몰피즘으로 표현형을 설명을 했어요. 지에틱 마커 폴리몰피즘이라고 칠게요. 폴리몰피즘 마커 폴리몰피즘 오예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요 마커 요 마커 요 마커를 써서 환자들을 분류를 했지. 환자들을 분류를 했죠. 환자들을 분류했는데 이 환자들의 증상과 가장 같이 다니는 마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커는 우리가 이 증상을 생물을 유발하는 어떤 유전 요소와 가깝게 연관되어 있구나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마커가 그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전부 통계로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컨절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물을 하잖아요. 생물을 할 때 너무 우리가 강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전자가 이 표현형을 유발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과학을 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이 표현형을 이렇게 표현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 유전자 간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유전자가 해당 표현형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A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유전자 이렇게 건드렸더니 저렇게 나왔어. 하지만 B라는 식물을 가지고 똑같이 건드리면 그렇게 안 나와. 왜냐?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옛날에는 보수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겸손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그때는 사실 관찰 값이 너무 작았어요. 관찰 값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통계를 강하게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바이오통계가 생물 통계가 그래서 유명한 통계들이 많은데 사실 뭐 통계는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다룰 범위가 아니기도 하고 해서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자와 표현형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기 위한 통계가 존재하고요. 그 통계는 유전자와 표현형이 얼만큼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표현형 자 여러분 생물 실험하시는 분도 있고 컴퓨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데요. 생물은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센스티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환경 컨트롤에 실패를 하게 되면 유전자의 영향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항상 배웁니다. 우리는 표현형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페노타입 페노타입 제노타입 엔발롬멘트 저 보면요. 여러분들 페노타입은 뭐다? 제노타입과 엔발롬멘트의 합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엔발롬멘트는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제노타입과 페노타입의 관계를 추정하려고 우리는 엔발롬멘트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비싼 돈을 주고 챔버를 왜 사겠습니까? 챔버를 챔버를 사는 이유는 이 엔발롬멘탈 이펙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발롬멘트를 최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들을 거예요. 아 저 실험실에서 나온 거 해봤는데 안돼. 재현이 안돼. 라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랩에서 거짓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컨트롤이 안된다는 거. 환경 컨트롤이 안된다. 그 랩과 우리 랩의 환경은 똑같이 컨트롤할 수 없다. 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노타입은 사실 잘 아시죠? 지노타입은 안면에 잘 그쵸? 컨트롤이 쉬워. 그러니까 이제 지노타입만 치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공을 두려야 되는 것은 엔발롬멘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발롬멘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방금? 챔버를 사는 거였죠. 챔버를 사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엔발롬멘트 변이를 직접 관찰해 버리는 겁니다. 자 콩을 북한에도 심고 남한에도 심고 베트남에도 심고 미국에도 심고 온 전국에 다 심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품종이라서 유전자는 고대로인데 지노타입은 고대로인데 어떻겠어요? 다들 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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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